오늘은 후라이들 먹었는데 매콤한 맛 너는 누구니? 오늘은 후라이들 먹었는데 씹는 소린 너무 좋아요 홍사운드 구독돼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리먼저 홍사운드 그러니까봐요 한번에 먹어도 맛있음 난 안팎으로 먹방 아삭아삭 안팎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맛 그리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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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요 물에 소원을 많이 넣어서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약간 매콤해요 매콤한 맛 하트후라이드 인데 매콤한 맛이 안나는 것 같은데요 뭐지 그제는 뭐냐면 ... ... 매운육 매운 맛 저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매콤하고 맛은 근데 맵 닫힐 아 implement 저는 뭔가 조금 더 잘 안 들 blood 근데 여기 뭐서 진짜 그냥 밥 먹었어요 오늘 또 한가지abyte 잠시 고생 아픈데 란에 매콤합니다 맛있어 아 이게 회자 매콤하니까 느끼함을 싹 잡아 줘 튀김 가루 튀김 가루만 먹는건 쏘쏘 이건 어디지? 아 이게 되는 음식이 없나요? 랩에 다르기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magic 날개 근데 전체적으로 닭이 좀 날씬한 것 같아요 다리도 날씬해 다이어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이 이쯤에서 한 번 먹어주고 이쯤에서 한 번 먹어주고 항상 쫄깃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먹다보니까 느끼는건데 조금만 더 매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핫투라이드인데 랜덤 핫투라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운맛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이 튀김덩어리는 매콤한데? 이런 느낌이 들고 얘는 또 뭐 순한 맛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조금만 더 매콤한 맛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뼈였습니다 잠깐만 뼈였습니다 뼈였습니다 그 다음은 뼈였습니다 뼈 elect 멈추 つ 이건 매콤한 맛이에요 흐름 잘게 마셔더라도 마셔더라도 무친 슬쩍 슬쩍 그릇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달콤해 이제 양념을 먹어야지 요즘 양념치킨이 엄청 땡겨서 반말이는 양념을 시켜봤습니다 BHC의 양념치킨 처음 먹어보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지 양념치킨은 그냥 양념치킨을 먹기 때문에 양념치킨은 조금 더 맛있지만 양념치킨은 정말 고소해요 양념치킨이 너무 맛있어 양념치킨은 정말 고소해요 양념치킨은 정말 고소해요 양념치킨은 정말 고소해요 양념치킨이 너무 고소해요 양념치킨은 양념치킨, 고소하고 양념치킨이 WAG 양념치킨은 바삭하고 그리고 양념치킨이 더 고소해요 불닭찌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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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양념치킨은 페리카나가 그러면 치밥을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시켰기 때문에 치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짠! 치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살덩이를 밥에다가 치킨은 치킨으로 구입하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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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거울 줄 알고 걱정을 했었는데 입에 들어갈 땐 싱거운데 치킨들을 같이 씹으면 간이 딱 맞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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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고추장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치밥인데 달달한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고추장 지시 네 아니 고춧가루 그리고 치즈가 정말 맛있게 보셨다면 아삭함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말이죠 그리고 치즈가 너무 맛있어 아삭함과 함께 먹어서 만족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